대미자 농구에 대해서 형이 올릴 것처럼 가구가다더니 거기다가 내려가다 멋졌지 아니, 난 그냥 돌려서 주려고 했지 장박할 때 질방 하고 저것도 그냥 장박 사이에 전화 왔었죠 굉장히 심리 귀찮은 투로 왼쪽으로 돌려서 핀을 빼줘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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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여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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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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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